우두령에서 황악산 정상인 비로봉까지 백두대간 위에 자리한 마을 그 끝집에 들어섰는데요. 주인장 부부는 빗소리 들으며 명상하는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황악산 청덕산이 있잖아요. 백두대간 줄기를 해서 백두대간 줄기입니다. 이 마을의 끝자락이다. 이 산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앉아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계곡 바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에서 식당을 하던 부부가 이곳에 찾아든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아파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안부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암은 공기 좋은 데서 살아야 된다 싶어서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두 분한테는 이곳이 되게 고마운 곳이네요. 그렇죠. 제 인생의 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고요. 두 분은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자연의 재료로 공들여 지은 이 집에서 말이죠. 뭘 하시려나 했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넣으려나 보네요. 여름에도 불을 떼지나 봐요. 여기는 추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 보면 1년 365일 보일러 때.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죠. 아이고 아이고 뜨거운데 이게. 아 뜨거워. 야 오늘 비 오는 날 딱이다. 나도 뜨거워서 안 되니까. 빨간색. 우리 둘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항토 집이었는데. 위에는 그래도 편백나물을 붙이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그랬어요. 그때 같이 만드실 때 되게 재밌으셨겠나. 재밌죠 그때구나.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십몇 년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고 여기서 나가서 살아라 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아내는 찜질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아내가 좋으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남편의 권유로 직접 만들게 된 거죠. 텃밭에 나오셨네요. 두부는 항상 청정한 밭에서 직접 기른 작물만 음식에 쓰는데요. 이거 호박잎이요. 호박잎 쪄서 쌉싸먹으면 맛있어요. 많이 컸네. 안타깝다.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많아요. 방어토마토도 조금 해서 따서 먹고 오이도 따서 먹고 호박도 이렇게 온천지에 넣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늘 먹는 게 제철 작물이죠. 고추 좀 오래 좀 농사 좀 잘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 되었으려면 힘드시겠다. 재미있어요. 농사가 재미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잘 되었을 때는 재미있죠. 손수 키워서 먹으려면 수고스럽지만 움직인 만큼 운동이 되니 오히려 더 좋죠. 장독도 예사롭지 않네요. 된장이 약 된장이거든요. 5년 이상 이렇게 담아서 묵혀놓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된장이에요. 음식 할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름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육숫물을 이렇게 볶을 거예요. 청양 따가지고 다데기 만들었거든요. 직간장하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넣고 볶으면 맛있어요. 감칠맛을 내도록 육수를 만들어 넣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이곳에 와서부터 쭉 지켜오는 겁니다. 건강이 저절로 찾아와 준 건 아니었네요. 엄청 다야. 우리가 새끼 먹는 거.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 거. 그걸 이제 천수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있으니까. 최고의 삶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러니까 제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식사를 하고 나면 챙겨야 할 식구들도 많습니다. 곳곳에 갓 태어난 녀석들이네요. 억은 gefallen. 샤끼 병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끼 병아리. 나든지도 산지 한 번 보름 됐나. 언니가 이렇게 신혼하여. 꽁이잖아, 꽁. 선생님, 꽁이예요? 네. 장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꽁이요. 키우는 게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죠, 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살아있는 걸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집에도 부부 마음에도 생기가 돕니다. 청양고추를 갖다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김치 할 때도 갈아서 먹고. 음식 하는 거는 되게 즐거워요. 음식 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되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다시 고통을 안 받고 재미있게 살라고 노래를 해야지. 그렇게 백두대간에서 살아갑니다.